우리가 똑같은 거 쓴 거 아냐? 아무튼 10회! 네? 19 아 이거 뭐야 이거 희개장이야 뭐야 제발 제발 19했냐? 20 20 아 후 바하하핳 아니 괜찮아 괜찮아 empre wichtig 아 이가 제일 조합인 연계 전화번호 손님은 알아요? 알아요? 생선 자, 이렇게 해서 블랙핑크의 사시바를 핑크팀에겐 이지바를 드릴게요 우리가 좀 먹으러 먹겠습니다 자, 기노네요 오, 예! 와! 야! 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한 만 줘요? 형같은 새끼예요 아이고, 이 안에 뭐가 있네, 뭐가 있네 아이고 뭐가 있네 고기가 있네 야, 고기는 몰라 대게, 4개 줘, 4개 아, 뭐하는 거야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이수야, 한번 해봐 야, 광고 들어와 이렇게, 너, 너네네 응? 이런거 하나 그래, 이런 데서 어필해야지 어, 어떻게 한다고? 600 Magnum 야, 이제 끝났어 여기와 아이돌의 기존에 어떤 그른트를 깨냐란 말이야 유,糸연하게 야, 여기 사투리 한 번 해야 돼. 아, 모르겠네. 아니, 이사가 대국에서 왔는데 사투리로 오지. 혜진이 형 옆에서 계속, 야, 야 너 사투리 한 번 해. 하시고, 하하, 하하. 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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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걸고 싶은 데다가 벗으면 돼요. 한 군데 밖에 못 걸어요. 한 군데 밖에 벗는 거죠? 핑크 tv는 그렇게 돼요? 하하. 하하. 우리는 portraits. ä흥. 저희는 올 핑크로 여러ils 걸겠습니다. 저희는 블랙의 스무 알을 결코. 아우. 하하. 우리 블랙 2을endo. 그래 아니야. 이분 일자면 일본 trimmed 86 heading. 형아, 일단 첫판부터 블랙 2을ess2. 네,ita Sanders. 어 어떡해? 한 명씩 슬리퍼를 슬리퍼를 해 아 슬리퍼를 할까요? 아 슬리퍼를 할까요? 네! 괜찮아 계속 안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 들어가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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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